원 투 bright! 안녕히 가겠습니다. 저희가 엔진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. 무슨 소식일까요? 두근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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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바로 바로 저희가 오프라인 콘서트와 함께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엔진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은 이제 두 번째 공연인 9월 18일 일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. 더 많은 엔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. 망관부! 예스! 망관부입니다. 공연장을 찾아주시는 엔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계신 엔진 여러분도 함께 관람해 주신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아주 떨리는데요. 맞습니다.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? 네! 그럼 우리 모두 9월에 만나요. 안녕! 안녕!